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요원들 맨인 블랙 만나볼까요? 검은 차를 타고 나타난 범상치 않은 이들 지금 여기가 전체 세트죠 아 전체 세트예요? 이 맨인 블랙은 그 당시 헐리우드 특수 분장 기술의 최고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변신을 위해서 자그마치 6시간이나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맨인 블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You ever seen one of these signs? 버튼을 누르면 특수한 빛이 나오면서 기억을 지우고 말하는 대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맨인 블랙의 OST를 주인공 윌 스미스가 직접 불렀죠 뉴럴라이저를 이용한 영화의 시그니처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디오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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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리플레이